안녕하세요 샤롬코치 이미혜입니다. 라방을 진행하는데 거기에 나온 질문들을 그 시간 동안 다 답변을 드릴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질문들을 조금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나온 질문을 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질문 볼까요? 6세 여아입니다. 유치원 종일반이 너무 힘들다고 반일만 하고 오는데 화원 후 바로 놀이터를 갑니다. 매일 3, 4시간은 놀고 들어오는데 이게 맞을까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6세예요. 종일반이 힘들다 그래서 점심만 먹고 오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가 1시간만 놀고 집에 들어와서 종일반에서의 오후 일정을 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진 않아요. 힘들다고 집에 와서는 이제는 집에 오기도 전에 놀이터에서 충분히 놀고 오는 거죠. 그러면 오전에 유치원에서 긴장상태에서 있다가 놀이터에서 3시간에서 4시간을 푹 놀고 들어오면 집에 와서 뭐 해야 될까요? 샤워하고 저녁 먹고 자야죠. 이게 정상이죠. 그런데 엄마 입장에서는 6세 아이가 오후에 혹시 해야 될 학습량이 있지 않을까 고민을 안 할 수 없죠. 그리고 엄마가 또 종일 같이 놀이터에서 3, 4시간 있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 본다면 아이 입장에서는 유치원에서 어찌 보면 규율적인 생활 아니면 이 시간에 뭐에 이 시간에 뭐에 이런 시간표 같은 생활이 싫은 거예요. 이것보다는 자기 맘대로 이거 놀았다가 저거 놀았다가 이게 더 좋은 거죠. 수정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종일방 갔다 왔으면요. 먼저 집으로 들어가세요. 집으로 들어가시고 그리고 일단 좀 씻어야 되고요. 그리고 분명히 식사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밥을 좀 듬뿍 먹이시고요. 만일에 낮잠이 필요하면 30분 정도 그 다음에 낮잠을 자는 것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나서 공부와 놀이를 시간표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시간도 1시간 정도 놀이도 1시간 정도 그 놀이라는 것도 주 5회 할 수도 있고 주 3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유놀이 플러스 배운다든가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상태로 진행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거를 처음부터 아이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건 어려워요. 제일 좋은 거는요. 외출했을 때 집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거랑 집에 오기 전에 계속 이어서 외부에 있는 거로 좀 다르거든요. 엄말자에서는 왔다 갔다 귀찮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는 아닙니다. 집에 가서 가방 내려놓고 제일 중요한 게 식사예요. 식사를 더 충분히 시키시고 낮잠도 좀 자고 그래야지 오후에 또 시간을 알차게 쓸 수 있습니다. 5세 남아입니다. 우연히 지능검사를 했는데 상위가 나왔어요. 어떤 걸 해줄까요? 지능검사 앞에 우연이란 말 그 다음에 상위가 나왔다는 말은 사진은 좀 모호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생각했을 때 이 아이를 평가했는데 그것도 어떤 검사한지는 정확하지는 않고요. 만일에 이 아이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싶으시다. 그러면 웩슬러 검사를 받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거는 우연히 하면 안 되는 거고요. 높은 점수가 나오려면 웩슬러에서 어떤 걸 평가하는지 그 평가 요소를 보시고 한 번은 아이랑 같이 조금 해봐야 돼요. 또 하나는 지능검사, 유아들이 보는 지능검사는 시험을 같이 보는, 진행하는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어야 돼요. 즉 어른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평가하는 요소들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야지만 제대로 된 검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제가 만 48개월 이후에 한번 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항목 간의 균형도 필요하지만 몇 퍼센트 안에 드는 아인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1%, 3%, 10%, 15% 이렇게 기준을 나눕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런 기관에서는 3% 아이가 받는 수업과 15% 받는 아이가 수업이 다르죠. 그런데 제 생각은 같이 5세고 충분히 두뇌는 개발할 요소가 많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그 기관에 따라서 수업을 할까요 말까요 물어본다면 저는 6세 정도면 한번 기회가 되니까 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대신에 한 1년에서 2년 정도 초등학교 입학 전이나 초 1까지 정도 이걸 제가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만일에 입학을 하긴 어렵다. 그런데 요소별로 그 그래프가 나오거든요.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게 되게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사실은 초등학교 때 만 15% 나와도 저는 이런 경험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1년 다녀보세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일에 아이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아이가 높게 나왔어요. 이런 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지금 목덩이고요. 아이가 셋입니다. 스피킹, 라이팅 잘하는 8세. 영어감이 좋아서 언니와 영어로 노는 5세. 알파벳을 알고 영어로 입을 때는 3세. 워킹 많이 남이시고요. 삼남매를 글로벌 인재로 키우고 싶어요. 첫 스타트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복제학교는 사정상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집안 분위기가 영어를 말하고 듣고 영어를 사용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아주 좋은데요. 사실 영어라는 거는 언어싱으로 영어를 배우느냐 이제 학습식으로 가느냐 그 경계가 있는데 그거를 대략 초등학교 3학년이라고 합니다. 3학년부터는 이제 학습식 영어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초등학교 5학년, 6학년부터는 이제 한국식 문법도 같이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8세, 5세, 3세인데 영어에 대한 노출이 되게 자연스럽죠.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정도 한 30분 정도는 아이들이 나오는 미국 드라마 같은 것들을 꾸준히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듣기에 많이 노출을 시키시고요. 두 번째는 아이와 함께 큰 서점에 가세요. 그러면 어린이용 영어 원서를 파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아이들이 리딩 컴프레이션이라든가 아니면 뭐 많은 교재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교재들 그런 교재를 좀 사오세요. 사오시는데 레벨에 맞는 거 하나, 레벨보다 조금 높은 거 하나는 세트로 사세요. 그래서 일일 공부하듯이 풀어보는 게 굉장히 도입이 많이 됩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쓰기인데요. 쓰기는 여러분, 라이크 영어에 에세이 특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이다 원장님께서 처음에 글자를 쓰는 게 아니라 글이다 라고 알려주시거든요. A도 한 번 그려보고, B도 그려보고, 그리고 또 선에 맞춰서 위치에 맞게 그려보고 그러면서 쓰기에 익숙하면서 단어에 대한 공부, 그 다음에 작은 문자, 긴 문자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리딩을 쭉 하고 라이팅하는 게 아니라 라이팅을 같이 하자. 그래서 항상 강조하시는 게 영어라는 것, 모국어로 배우는 거죠. 일단 듣습니다. 들어요. 들은 걸 어떻게 해요? 말해야죠. 자, 읽습니다. 읽은 걸 어떻게 해요? 써봐야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만드시고 차후에 학력이 높아지면 중학교 입학 전에 IBT 기준으로 120점이 만점인데 60 이상을 만들며 영어의 학습 방향은 맞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샤론 코치 임희였습니다. 라고도 fatte если 눈에 맞춰서 또 은혜에 ones 모두 gaan 저는 쉐어링 때 crimin endeavour 충oke 오직iat의ação 꽃은